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항구사 김종우입니다 똑똑한 모의고사 이제 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는요 2개로 나누기 때문에 1강에서는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인데 수문제에요 수문제 풀겁니다 왜그냐면 문제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두개로 나눠졌잖아요 두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기출 하나는 변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셨죠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요거는 그나마 조금 쉽게 낸겁니다 여러분 게리직감의 문제 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변형문제가 어려워요 변형문제 아니고는 쉽게 푸는데 변형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틀려도 여러분 모의고사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뭐가 틀렸는지 부족한 걸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래 문제는 쉬워요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문제입니다 이번 시간 1회는 국가직 변형문제입니다 국가직문제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가 나중에 급변을 추려서 커다란 목각에 앉혀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가 급변을 추렸대요 골장제네 골장제 쌀항아리 배달아 놨대요 골장제 아 골장제면 어느 나라지? 아 옥저구나 옥저 암기티 민골이죠 민골 민메이제 골장제 민메이제 나오니까 답 몇 번? 답은 1번 나오면 됩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원래 문제는 사출도 사출도는 부여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소도 사만이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선지까지 다 알아야 돼요 무천 동해죠 동무 10월 동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1번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문제였고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변형 문제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사료를 조금 더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료를 조금 더 어렵게 했어요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풀이나 흙으로 덮어 임시로 감회장했다가 시체가 썩은 후 뼈만 추려 목각에 넣었다 이게 핵심단을 찾아야 돼 뼈만 추려서 목각에 넣었다 목각의 길이는 10여장이 되면 한쪽의 입구를 만들어 뼈를 넣을 수 있게 했다 이 뼈 계속 나오네 뼈를 넣을 수 있게 했다 일종의 복잡도는 2차장의 풍습이었다 오늘날에도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초분의 풍속과 비슷한 일면을 지닌다 또한 한 집안 사람이 모두 동일한 목각을 사용하였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새긴 나무 인형을 만들어 목각 옆에 두어 그 숫자로서 목각 내 죽은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릇에다가 여기 핵심단을 쌀을 넣어 목각 입구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가운데 있는 내용은 다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어려운 사료가 나온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밑줄 친 거 있잖아요 뼈만 줄여서 목각이 되었다 뼈 뼈 그 다음 쌀을 넣어서 목각에다 매달아 놓았다 목각 나오고 뼈 나오고 쌀 나오네 아 그럼 이거 옥저구나 옥저 골장제구나 이렇게 사료를 여러분이 분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러분 개리직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료가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쭉 읽으면서 핵심단을 찾으면 아 이거 옥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죠 그럼 볼게요 옥저는 소금의 산물이 풍부하지만 고구려에 공물을 받쳤다 고구려 밑에 옥저 동해니까 어 고구려한테 공물을 받쳤죠 소금의 산물 풍부했지만 맞네요 맞아요 우제전법 은력을 사용했다 은력 은나라 역법 사용한 건 부여죠 부여죠 그 다음 감옥이 없었고 제가 왜 제가 왜 고구려야 그쵸 그 다음 불레 예후국 호랑이 신 숭배했다 몰라? 모르면 넘어가 우리는 알지 불레 예후국 이거 동해죠 동해 불레 예후국은 동해 어 아니면 후욱군 산물 여기 왕은 없죠 옥저는 그러니까 답이 이것도 될 수 있어요 후욱군 삼노가 있었다 이거에도 답이 됩니다 후욱군 삼노 근데 후욱군 삼노는 옥저 동해 둘 다 다 하게 되긴 해요 근데 불레 예후국 호랑이 신 숭배 이건 동해만 돼 동해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들 보시고 그 다음 아 뭐가 핵심이고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뼈 목각 쌀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야 이건 옥저고 골장제고 옥저니까 공을 바쳤구나 이거 왜 옥저가 될 수 있는 게 후욱군 삼노 또 옥저 될 수 있는 게 민멸의제 이렇게 옥저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이 정도 있구나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 동해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동해는 불레 예후국 호랑이 신 숭배했다 그 다음 단과반 단과반 암기팁 단궁 바하마 반어피 책화 조기현 이거 나오면 아 동해 동해하고 옥저하고 구분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옥 옥이 나왔다 사료에 옥 그러면 그냥 부여예요 옥이 나고 그냥 부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 어때요 1번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원래 국가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백제유적지가 잘 나와요 백제유적지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미륵사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에는 목탑양식의 석탑이 있었다 석탑하면 미륵사지 석탑이 제일 잘 나온다고 했죠? 맞네요 정임사지 5층 석탑 남아있죠? 이거 부여에 남아있죠? 맞네요 사비 능산리 고분군에는 능산리는 어디 있습니까? 송사리가 능글능글 이게 공주에 있고 이게 부여에 있죠? 사비 사비 그렇죠? 웅진 사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능산리 고분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아니죠 글식 돌반무덤이지 계단식 돌무지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에 있지 서울 석촌동 석촌동 송파 쪽에 있잖아요 송파 쪽에 있잖아 그래서 송파 그쪽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백제 박물관 있잖아 그렇죠? 송파 쪽 사시는 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무덤은 능산리 고분이 아니고 석촌동 고분에 있다 틀리네 답은 3번입니다 무룡왕능은 무룡왕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아 쉽죠? 암기팁도 있잖아 개벽돌 개벽돌 한성의 계단식 돌무지무덤 그 다음 웅진에는 벽돌무덤 송사리 능글낭기는 송산리 무덤 그 다음 굴식 돌방무덤 어디? 능산리 고분 암기팁 개벽돌로 해서 문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게 원래 문제 변형문제 보도록 하죠 변형문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백제 역사유적지구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분포하는 8곳의 역사유적을 가리킨다 공주 부여 익산은 상국시대에 백제의 왕도 또는 왕성이 있던 곳으로 이 지역의 고과학유적과 건축물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왕국의 상호거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또한 수도의 입지성정 불교 사찰과 고분석탑 배치 등을 통해 백제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로써 2015년 12번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공주를 다른 말로 하면 웅진이죠 부여를 다른 말로 하면 사비이죠 사비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 익산은 보덕국이 있었던 데고 여기 뭐 익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왕국리 쪽인데 익산은 아무튼 이 두 군데하고 익산까지인데 익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밖에 없냐면 시험문제 나올게 익산은 미륵산에서 다 빼고는 없어 아 그 다음 안승의 보덕국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보죠 기역 공주시 웅진에 있는 송산리 7호분에는 벽돌무덤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다 그렇죠 송산리 7호분이 무령왕릉이죠 6호 7호가 벽돌무덤인데 7호가 무령왕릉이고 영동대장군 백제의 사망왕이라고 적혀있는 지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공주에 있어 맞아요 니은 부여 사비 사비에 있는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어 정림사지 5층 석탑 사비에 즉 어디 부여에 남아있죠 여기가 편제탑이라고 해서 어 이 중국 애들이 백제 정복하고 나서 소정방이란 놈이 여기다 낙서했죠 평 평정했다 백제를 평정한 탑인데 원래 있던 탑에다가 낙서해놓은 거예요 이씨 나쁜 새끼들 진짜 아무튼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보죠 니은 부여군 부여 사비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맞아요 송사리가 능글능글 송산리 고분 능산리 고분 그렇죠 그러면 능산리 고분군 맞는데 벽돌무덤이 있다 아니지 벽돌무덤은 여기 송산리 고분에 있지 송산리 매토분하고 송산리 6호하고 7호분이 벽돌무덤이죠 벽돌 근데 송산리 고분은 어디 있다 부여가 아니고 공주예요 그러니까 틀리네 아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여러분 ㄷ부죠 ㄷ 익산시에는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에 목탑양식 석탑이 있는데 최근에 복원되었다 최근에 복원됐죠 맞아요 여기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택적덕달에 사리봉환비가 발견됐죠 사리봉환하는 게 발견됐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와우 어렵네 그렇죠 여러분 원래 국가직권 얼마나 쉬워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계단토물들은 이거 어디 있다 한성에 있는데 능산리는 여기 부여 있으니까 안 되네 근데 여기 봐봐요 사료 들어가고 하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서 공주 부여 익산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문화유적지역 세계 문화유산에 백제에 서울은 안 들어가요 왜 서울은 안 들어가냐 너무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서울은 들어가지 않는다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서울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음 문제 좋아 음 좋아 그 다음 3번 3번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사간원 간쟁기관이죠 여러분 사간원 3,4 대관인데 간쟁기관이야 간쟁 간쟁기관 왕한테 개기는 기관 교지 작성했다 왕이 말하는 거 쓴다 예문관이겠네요 한성부 서울시 서울시가 한양 도성 행정업무를 하는 데죠 서울시 시정기 이거 왕하는 거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춘추관 같은 데 쓰겠죠 춘추관 역사 이거 시정기 하겠네 외교문서 이거 역사입니다 외교문서는 승문원 승문원 승문원이고 그 다음 승정원 국왕의 명령을 출랍했다 승정원 왕비서 아닙니까 왕비서 왕비서니까 왕명출랍 맞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의 답은? 4번이다 에이 쉽다 역시 국가직은 쉬워 작년 국가직 거의 100점 쏟아진 시험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변형해볼게요 변형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있네 볼게요 백관에 대한 감찰 탄핵 및 정치에 관한 언론을 담당했다 요거 요거 해야 돼 감찰이잖아 감찰하고 탄핵했어 감찰하고 뭐 했어요? 탄핵했어 탄핵했어 감찰하고 탄핵했다 담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3사 중에 4 간원 4 헌부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4 간원이야 감찰인가 4 헌부야 4 헌부죠 4 헌부 4 간원은 간쟁이 들어가요 4 헌부 이건 4 헌부 4 헌부 그 다음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가 작성 어 여러분 왕의 교지 작성한 거네 왕의 명령했던 거 교지 작성 교지 작성 예문관이 예문관 그 다음 조선시대의 경적과 인사 인쇄와 제사 때 쓰는 향과 충문 인신 등을 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치했대 인쇄 나오네 인쇄 인쇄 어 교서관 교인 교서관 오케이 아우 어렵죠 여러분 난이도 확 올라가죠 어 그 다음 조선시대의 임금의 비서기관 비서실 비서실 어 승정원 승정원이 승정원 그럼 보자고 사헌부 예문관 교서관 승정원 어 제대로 했네 쓰기는 쓰기는 했어요 그러면 내용이 맞는지 볼게요 감찰가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간쟁을 하였다 여러분 간쟁은 사간원이지 사간원 틀리네 간쟁기는 아니지 예문관 어 예문관은 외교문서 작성했다 여러분 외교문서는 어 이건 아니죠 승문원이죠 승문원 이것도 틀리네 승문원 이거 하면서 여러분 뭔지 다 알아야 돼요 승문원 이거는 사간원 그 다음 교서관 교서관 인쇄라니까 인쇄 어 여기는 세보 부신 등을 관장하던 어떻게 돼 여러분 기관이었대요 어 그럼 이거 인쇄 교서관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 승정원 승정원은 여기 뭐야 왕명출랍했다 왕명출랍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봐야 돼 답은 4번으로 해야 돼 4번 어 그러면 이건 뭐냐 3번은 상서원이에요 상서원 아 어렵긴 했네 상서원 상옥이잖아 옥세 마페 상옥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봐야 한다 답은 4번 봐야 한다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원래 더 어렵게 하면 이거 빼버렸어 하는데 이거 빼버렸어 하는데 빼버렸어 하는데 이거를 아 문제를 이걸 더 어렵게 하려면 여기 그냥 여기다 딱 해놓고 했어야 하는데 조금 제가 문제를 조금 봬도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면 풀 수는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아 웬만하면 기구들 다 알라고 암기하라고 공부하면서 암기하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안부, 예문관, 교서관, 승정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사관원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승문원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상서원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구들 웬만하면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지금 다 적어놓은 거 있죠 적으면서 아 이 기관 이름을 잘 몰랐다 그러면 지금 체크해 주세요 3번 문제 틀렸다 괜찮아요 이제 맞추면 되지 3번 문제 틀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틀렸을 거예요 원래 문제는 안 틀렸을 거고 아 이거 틀렸으려고 이거 틀렸으면 말도 안 되지 이건 틀렸겠지 이거 틀렸겠지 변형 문제 변형 문제가 훨씬 더 어렵죠 변형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얼마나 머리 짜면서 냈겠습니까 국사편찰미의 사이트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냈어요 그 다음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이거 이거 뭐 여러분 국가직 봐봐 작년 국가직인데 올해도 나왔잖아 올해 임시정부 올해 임시정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임시정부 중요하다 했는데 냈던 거 또 낸다니까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기출문제가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뭐야 임시정부지 임시정부 이거 올해 2023년 국가직에도 나왔어요 임시정부가 거기에 연통제 나왔어요 연통제 그렇죠 연통제 나왔어 연통제란 비밀조직을 만들었으며 교통부 연통제 교통부 임시정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외교 선점을 간행하여 부당사 널리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그런 가운데 누구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거야 사람 그러니까 임시정부 활동 방향 갖고 이제 싸운 거네 그러면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보시면 되겠네요 임시정부는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국민의원부 설치했다 맞아요 파리 강화에 김규식 파견하고요 국민의원부에 이승만 임명했어요 맞네요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이건 12년에 전라도에서 임병찬 이건 19년에 인형허위 서울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이거는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08년에 연도도 안 맞아 임시정부는 19년에 만들었거든요 영국인 베델 대한매일신보 05년에 창간하죠 두 번 창간하긴 하는데 05년에 창간합니다 그럼 틀리네 연도 문제 근현대사는 무조건 연도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 1번 그리고 이거 틀렸다 2, 3, 4 연도 몰랐다 연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연도특강 들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연도특강 들어야 됩니다 연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꺼 연도특강만 여러분 수업 들어도요 제꺼 라이브 있잖아요 라이브특강 그때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반응 좋아가지고 제가 노량진 문화사 특강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반응 좋아가지고 안 좋았나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안 좋았으면 멋질 수 없고 좋았던 거 같은데요 좋았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 연도특강 꼭 들으셔야 돼 연도가 중요하다니까 근현대사는 딴 거 없어 연도만 알면 돼 근현대사는 연도만 알면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임시정부 임시정부 봐봐요 이거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올해 국가직 임시정부 문제도 풀었겠지 풀었겠지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 시험 문제 나오구나 그래서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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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변형 문제 보도록 하죠 변형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연통제는 가의 내무속한 사항이다 근데 연통제 나오면 끝난 거야 여러분 임시정부지 뭐 당시 내무총장 안창호가 가의 국무령 1호로 임시연통제가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연통부를 나누어 각도감복부 총관부 사관부를 설치했으며 각통 각부 연통 각부에 처리하는 주요 사무으로 다한 것 같다 그럼 읽어보시면 되겠지 임시정부지 임시정부 임시정부에서 어떻게 돼 내무총장이 안창호가 임시연통제를 공포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사료 연통제 사료 보라고 제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김기식을 외무총장 겸 파리 강화회에 파견했으니까 파리위원회에 임명했다 응 맞죠 아까 그랬잖아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김기식은 파리 강화회에 파견했다고 파리위원회에 임명했다 맞아요 그럼 왜 김기식은 외무총장을 했을까요 외국어를 잘했어요 김기식 외국어를 외국어를 우리 독립혼나관 쪽에서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맞습니다 1번 그 다음 비밀결사를 추진하고자 신민회 만들었다 아니지 신민회 07년에서 11년에 없어지는데 11년에 없어졌잖아 아니죠 임시정부 19년이라니까 안돼 그 다음 영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립혼부지 왜 미국의 국립혼부지 왜 영국이 합니까 그렇죠 대동단결선언 여러분 신규식 임시정부 만들어지기 전에 한거죠 3.1운동이 영향을 준 선언 단독이 대동단결선언 무호독립선언 2.8독립선언 다 임시정부 이전이잖아 왜 임시정부 3.1운동 다음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된다 답은 1번밖에 안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게 답이 중요한게 아니고 여러분 연통제 사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답도 무조건 중요하지 그러니까 임시정부 외교활동은 뭐했다 이승만하고 김규식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임시정부 시험문제 너무 잘 나와요 임시정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리직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개리직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년 연속 국가직에 나왔어요 2년 연속 국가직에 나왔고 개리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가죠 5번 5번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쉽긴 하죠 이렇게 일반 행정직 문제 보고 이제 변형 문제 보니까 쉬워 원래 변형 문제를 먼저 봤으면 여러분 멘붕 왔을 거예요 멘붕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한 번 아 그 변형 문제부터 푸는 게 더 좋습니다 멘붕 한 번 오고 아 이렇게 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죠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끝났죠 부석사 나왔잖아 부석사 무모한테 선거권이 어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의상 의상 이거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죠 의상 대국통 내가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누구 대국통 황윤석 구춘목탑 누굽니까 4장이죠 4장 제가 이번에 경주 가족여행 갔는데 경주에서 경주 엑스포를 갔거든요 엑스포 공원 갔는데 저 맞은편에 구춘목탑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현우한테 현우야 저기 구춘목탑 저기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구춘목탑 아니에요 그 호텔이야 구춘목탑 불타서 없어 호텔 호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 그 호텔이라고 그 구춘목탑 아니라고 제가 구춘목탑 못 고친 때 불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럼 왜 이렇게 불탔는데 구춘목탑이 이렇게 많이 적혀있냐고 유명하니까 많이 적혀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화를 해 내가 불태운 것도 아닌데 아무튼 구춘목탑은 누구다? 자장이 만들었다 자장 자장이 만들었다 그럼 이거 암기티비 있잖아요 일화감부상 일화감부상 일찍다다지길 화엄 관세보살 부석사 상호의존성 그쵸 자장 짜장 9개 황유성 구춘목탑 개장 대짜리 개율종 대국통 그럼 봅시다 과 모든 것은 한마음에 나온다는 일심사상 여러분 일심은 누구예요? 원효죠 원효 원효 일심은 원효 가는 화엄일슨 하오 화엄일슨 박교도 답 2번이네 왕호천 축국전 해초 자장이라니까 교관겸수 내외겸전 의천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상하고 자장을 냈는데 참 무난하게 쉽게 냈습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은 다 맞을 수 있게 냈어요 뭐 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냈어요 변형 문제 보도록 하죠 변형 문제 가나 승리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거 그는 강의와 수행에 전력을 했으며 의정, 세법을 시행하여 수건을 쓰지 않았고 의복, 병 바로 세 가지만 지냈다 문무왕이 장전과 노복을 베풀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무왕이 성곽을 살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정교를 밝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글 올려 역사를 중지시켰다 여기 핵심 단어 문무왕이 성곽하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중지시켰다 문무왕의 성곽축조를 뭐야 반대했다 이거 이걸로 풀어야 돼 이걸로 우상 이걸로 풀어야 돼요 그가 보세요 대장경, 번당, 화계 등을 가지고 7년 만에 귀국하자 왕이 분황사에 머물게 하고 대국동 여기 나오네 대국동 황용사 구축 목탑을 세우고 2대 주지로 취임했다 그럼 이건 누굽니까? 이건 자장 그러니까 사료를 봐도 여러분 핵심 단어를 찾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의상과 자장이네 이 정도 수준 나오지? 게리지 그 사료가 아까처럼 이렇게 쉽게 안 내요 이게 너무 쉽잖아 그쵸? 의상과 자장 그럼 의상과 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여러분 저서로서 가는 여러분 의상입니다 의상은 저서로서 뭐가 있다 아미타, 경소, 한권, 사분율, 갈마사기, 한권 등이 있다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버려야지 모르면 뭐 하면 돼? 버려야 돼 이걸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이건 자장의 저서인데 모두로 이걸 봐 자장의 저서인데 볼 필요 없어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라 넘겨요 왜 이걸 집착을 해? 모르면 넘겨야지 몰라 그럼 딱 보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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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어 너무 오래된 노래다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넘어가요 근데 가 의상 여기 나온다 화음이 있으면 벗겨요 맞네 그럼 이거네 화음이 있으면 벗겨요 나오니까 백화 도량 몰라 몰라 아는 거 이거야 근데 맞아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 몰라 맞아 맞는 거야 다 모르는데 하나가 맞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 여러분 나 진흥왕 때 국통 주통 군통 어 맞다 이거 안 돼 안 돼 여러분 대국통이라니까 대국통 국통은 해량이야 해량 함정 대국통이다 대국통 국통은 해량 자장은 대국통 나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일심 일심 일심은 누구 원효죠 원효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다시 한 번 몰라 넘겨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냥 넘겨 어 다 몰라 근데 하나만 알아 그럼 맞는 거야 알겠죠? 다 몰라 하나는 알아 맞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죠? 몰라 알 수가 없어 버려 모르는데 하나 맞아 맞는 거야 그 다음 대국통이에요 자장은 국통은 해량 일심은 원효 그러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야 문제 좋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잘 냈냐 좋지 않아요? 혼자 좋나? 문제 난 참 좋은데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잘했어 어 시간 오래 걸렸겠죠? 여러분 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하루 종일 걸린다 하루 종일 걸린다 수정하고 뭐하고 하면 아 시간이 그냥 모교사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이 똑똑한 모교사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똑똑한 모교사는 문제 달라요 문제 달라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작년 모교사와 문제 똑같냐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죠? 저는 항상 문제 다르게 냅니다 문제 다르게 내요 물론 같은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껴볼 수는 있지 그 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 껴겠지만 웬만하면 문제 다르게 제가 새로 만듭니다 알겠죠? 새로 만들고 요즘 흐름이 무엇인가 보고 한낭검이라든지 국가적 지방적 기출문제 보면서 아 요즘 요런 주제가 잘 나오구나 요새 잘 나온 주제 임시정보 같은 주제들 그 다음에 일본의 통치체제 같은 주제들 나오면 아 그걸로 가지고 이제 또 문제 되고 그러죠 그 다음 6번 이제 보도록 하죠 6번 가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국가적이 쉬워요 국가적이 쉬워 볼게요 대조영의 주군이 이거 여러분 계리찍에 나왔던 사료를 그대로 국가적이 낸 거잖아 그쵸 7년 대조영의 주군이 그 나라에서 사사로에 시효를 올려 고왕이라 했다 아들 고왕의 아들이니까 무왕이죠 무왕 계리찍에 나왔던 사료 그대로 인안으로 거친다 무왕 무왕은 무조건 싸워야죠 싸운 사람 찾으면 돼 수도를 상경으로 중상경 동상 중상동 동상이니까 상경 옳은 사람 두 명이나 있네 문왕과 성왕 아니야 해동성국 정성기 선왕 아니야 장문을 시켜서 공격했다 아 싸웠다 싸웠다 싸움에 무조건 무왕 답은 3번이네 고구려 유민과 말가족이 동호상의 도읍을 정했다 대초영 대중 죽었다잖아요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6번 변형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변형 문제 가왕으로 오른 거 흑수말가를 공격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당나라에 망명한 대문해를 자기 동생이에요 당나라에서 크게 활용해 받아들였다 이유 대문해가 당나라 사령관이 되었다는 소식들은 가는 너무나도 크게 분노했다 동생이 정책사유로 인해서 당나라로 망명한 것도 용서 못할 일이지만 이제 당나라 앞잡이가 된 건 용서가 아니라 처벌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가는 자객단을 당나라로 파견해서 발해 자객들은 어떻게 대문해를 죽이려 덤며 쓰나 그를 호의하는 당나라 병사들이 때문에 암살에 실패하고 낭양부 근처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됐네 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싸웠네 지금 흑수말가 공격하고 동생 죽이려고 했던 사람 무왕 여기 핵심 단어 이거야 흑수말가를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뭔가 공격하라고 지시하면 무왕 무왕 그쵸? 그럼 볼게요 순서를 동경의 상경 중상동 동상 성 왕 그리고 발해는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의 사신으로 보냈다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버려 버려 모르면 이거 중요한 왕도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돌걸 일본과 친교를 강화하여 당과 신라에 맞섰다 당연하지 여러분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군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돌걸하고 어떻게 일본하고 친교 강화해가지고 당하고 신라하고 싸운거죠 맞네요 이거 삼성 6부제 중앙관제를 정비했다 중앙관제 정비는 누굽니까 여러분? 중앙관제는 문왕 지방은 선왕 무왕은 싸워야 돼 싸우면서 어떻게 돌걸과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다 자 그럼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어렵죠 원래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 만약에 처음 풀었으면 당황했을거야 아 이거 뭐야 핵심 단어 핵심 단어 흑수마을갈 공격 동생이 망명하니까 동생 죽이려고 했다 뭔가 폭력적이고 싸우자 무왕 무왕은 당나라 신라하고 싸우니까 옆에 있는 돌걸하고 일본하고는 친하게 지냈다 답은 3번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하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이제 7번 보죠 7번 가에서 라 어 구강 때 있었던 사실로 뭐한거?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있네요 볼게요 어 국가를 뭐해? 운영하는 핵심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그 편찬이 시작돼요 어? 가 성종 때 완성되지 가는 성종이에요 이후 여러 차례 전쟁으로 혼란에 빠지 국가체제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게 법정 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영조가 속대전 정조가 대전 통편 어 그리고 라는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 고종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을 편찬해요 됐습니다 어 경속통회 제거 암기팁 있죠? 경속통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볼게요 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집현정 계승했다 맞죠? 맞아요 홍문관 두었어요 나 서원을 분당할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했다 여러분 영조 서원 정리했어 서원 정리한게 영조하고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맞아요 정조는 사도세자 무덤으로 옮겼대요 어디로? 수원으로? 화성으로? 화성식이었다 맞네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여러분 삼정이정청 설치한거 임술농민봉기 때문에 설치했잖아요 이거 철종이죠 이때 왕은 고종이니까 안되겠네 그럼 답은 몇번 밖에 안된다? 답은 4번 암기 팁 경속통에 꼭 기억해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성종 그 다음 속대전 영조 정조 고종이지만 흥선대원군 고종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까진 쉬워요 문제는 뭐에요? 변형 문제지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나머지 이거 밑에는 똑같습니다 이 사료는 그대로 하고 선지만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성종 영조 정조 흥선대원군 또는 고종 내가 하나 더 바꿔봤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내가 이거 국가직 내기 전에 이걸 냈거든요 국가직에서 이번에 13번 문제됐잖아 가장이란 글자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정답인지 안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장이란 글자가 있으면 명확하게 봐야 돼 가장이란 게 있으면 알딸딸한 게 두 개 있을 때 더 더 맞는 걸 찍어야 돼 더 맞는 거 더 맞는 걸 찍어야 돼 그렇죠? 더 더 맞는 걸 여러분 찍는 게 맞습니다 가장이니까 두 개가 알딸딸라 하다 그러면 확실한 거 그거 말고 확실한 더 맞는 걸 찍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성종 때 악학계보험이 편찬됐다 맞죠? 성종 때 예악사지, 예전서, 국조래, 음악서, 악학계보험 맞네 그 다음 영조 때 삼복고 사형수 삼심제 했잖아 영조 영조하고 세종이 삼심제 했죠? 맞네 그 다음 다 정조 조선우 시대 왕 가운데 유일하게 문집을 남겼어요 홍제전서라는 문집을 남겼습니다 맞네 다 맞아 그럼 라 흥선대원군 법규고정서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제정했다 대한국국제네 대한국국제 어?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인데 어? 선생님 고종이니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글자가 뭐 있어요? 가장이라는 거 가장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1, 2, 3, 4 중에서 어? 좀 알딸따라는 거 가, 나, 다는 무조건 맞잖아 근데 나는 흥선대원군으로 하면 요게 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흥선대원군 고종 헷갈리잖아 알딸따라 그럼 가장 들어가면 4번이 돼야 돼 가장자 때문에 만약에 가장이 없고 그냥 옳지 않은 거 하면 요거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잘못된 거에요 근데 가장자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흥선대원군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가장이란 글자가 있으면 어? 좀 알딸딸딸 하더라도 여러분 나머지가 다 맞다 그럼 알딸딸라 그게 정답인 거에요 아시겠죠 봐봐요 가나다랑 맞잖아 이거 약간 알딸딸라 고종일 수도 있고 흥선대원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가장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가장자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로 헷갈려요 알겠죠 이거 멘붕 와버리면 안 돼 그리고 가장자가 없다고 해도 확실한 건 제끼고 여러분 소거법은 알딸딸라 라는 걸 정답으로 찍으면 돼 확실한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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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잖아 소거법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소거법으로 잘 모르겠으면 뭘로? 소거법으로 잘 모르면 넘어가 잘 모르겠다 넘어가면 되고 나머지 확실한 거 제외해버리면 답이 나오죠 소거법으로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요거는 대한국국제 흥선대원권이 아니고 나중에 대한제국 고종이니까 대한제국 대한제국 봐야지 또 이거 이거는 조선시대 누구냐 고종으로 본다면 이건 대한제국 고종이니까 더 알탈탈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여러분 봐줘야 한다 이렇게 어렵죠 내가 냈지만 참 생각 많이 내고 낸 건데 여러분이 풀 땐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국가직문제는 어때요? 무난하죠 국가직문제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그러면 밑줄친 사건의 명칭 한번 보도록 하죠 중종에 이것도 너무 쉽죠 여러분 이 사건 볼게요 중종에는 조광조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현량과 뭐 김효사와 문제라고 아나 진짜 짜증나네 문제 아 진짜 한국사 없애고 싶나 게리지가 없어졌네 진짜 아 진짜 먹고살기 힘드네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문제가 시험을 봐야지 먹고살지 이거 한국사 전공했는데 응 아니 조광조 나왔다 현량과 나왔다 이거 뭡니까 이거 김효사와죠 김효사와 그리고 이번엔 국가직이 또 나왔어요 중종 거 중종 명종치대 뭐 있었는지 다 나왔습니다 어 왕은 무조건 나온다는거죠 조광조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조광조 양먹은 소연이가 훈방되었다 유 향약 소격서 현량과 위훈삭제 이것 때문에 주초이왕으로 김효사와 박랍해단 시정요구 유향소 폐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효사와 답은 몇 번? 1번 사와 암기티무갑기율 무호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무호사와 김종진의 조희재문 때문에 갑자사와 패비 윤씨 문제 때문에 연상군 때 김효사와 조광조의 위훈삭제 주초이왕 을사사와 대윤과 소윤 명종 때 답은 몇 번? 답은 2번 할게 없어요 사람 허탈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 허탈하게 이런거 틀렸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8번 국가직 문제 틀렸다 어 힘들어져요 어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8번 8번 보시면 밑줄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변형문제입니다 변형문제 훈구세력은 희빈 홍씨를 이용해 왕에게 밤낮으로 말하며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 아이씨 와이프가 옆에서 맨날 그러고 흔들려죠 흔들려요 100% 남자들은 우유부단해 남자들 누가 여러분 결단성이 있다 그래 남자들 다 우유부단해 사회에 나아가서는 결단성이 있는 척 하는거지 집에서는 우유부단해요 부인 말 제일 잘 듣는게 남편이야 우리 남편 내 말 안 듣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부인 말 안 들으면 그 집은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아빠 그랬는데 부인 말 잘 들으라고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좋다고 나도 우리 아들 나중에 결혼하면 얘기할거에요 와이프 말 잘 들어라 이제 너는 와이프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 잘 들어야 그 와이프 말 잘 들어야 이제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싸우면 저는 와이프 편 들어요 아니 와이프하고 여러분 싸웠는데 와이프 편 안들고 엄마 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는 님이란 글자에 쩜 하나 찍으면 남남이지만 엄마하고 나하고는 싸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화해해요 나중에 화해 안들으니까 전화해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엄마 받아주지 와이프 잊으면 와이프한테 미안해 그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무조건 저는 싸우면 와이프 편 듭니다 엄마 편 안 들어요 이제 아 김진영이 남자가 됐는데 김진영 편 들어야지 아닌가 제 관점은 그겁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할거에요 이제 네 와이프 얘기 들어라 네 엄마 말 듣지 말고 그게 이제 너 한 가정에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야지 그쵸 와이프가 맨날 얘기하니까 흔들리지 당연히 흔들리지 당연히 흔들리지 이런데 여기 뭐라고 핵심 단어 주초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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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가 왕이 된다는 걸 해버렸어요 이걸로 왕이 마음이 흔들렸대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 심정같은 사람 미리에 갈 거듭한 그대 분당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를 독찾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 처벌하달라고 어떻게 돼 걔를 올렸대요 그게 이 사건의 시작이었대 그럼 여기 핵심 단어 어 주초이왕의 핵심 단어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럼 이 사건 주초이왕으로 나타난 사건 이게 뭐다 이게 김효사화죠 그럼 주초이왕 왜 나타났다 위윤삭제 때문에 훈구하고 조광주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때 훈구애들이 조작한거지 김효사화 조광주 그쵸 그럼 설명 옳은거 볼게요 김종직의 조이재은 김종직의 조이재은 어 무갑키의 무우사화 위윤삭제 그쵸 위윤삭제 때문에 제거되었죠 맞네요 어 연상군 폐모 윤씨 이거 갑자사화 대윤과 소윤사화 때 윤씨끼 싸웠네 을사사화 그니까 답은 몇번이에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 요 벼령 문제 치고는 좀 쉽네요 근데 여러분 벼령 문제에 답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 이거 사료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사료 사료가 뭐다 주초이왕이 사료의 핵심이에요 주초이왕 누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거 위윤삭제 때문에 훙구애들이 주초이왕 으로 조작해가지고 조광주 죽인거죠 조광주 죽 조광주 잘생겼다고 하는데 엄청 잘생겼다 그래서 궁궐 갈 때마다 궁녀들이 조광주 보려고 기다리고 그랬대요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잘생긴 것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생긴 것들 보면 여러분 얼굴값 합니다 아유 얼굴값 해요 여러분 이쁜 애들이나 잘생긴 애들 지들이 이쁘고 잘생긴 줄 알아요 이쁘고 잘생긴 줄 알아요 그러지 않은 애들도 좀 있더라 그쵸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요새는 좀 늙어가지고 그랬는데 옛날에 초반에 결혼하고 나서 화장하다가 놀래요 화장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화장을 막 해 아 이렇게 하더라구 그래서 무슨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이쁜거 같아 자기가 화장하다가 자기가 너무 이쁜거 같아 아 나 정말 감동받았어 아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다니 거울 보고 아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물론 나도 이런적 있지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나서 딱 이제 그 뭐야 화장실 그 벽 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적은 있지만 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아 자기애가 이 여자 강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전 좋아요 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 그럼 세상이 제일 이쁘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 아니니까 어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9번 가도록 하죠 9번 9번 보시면 요 사료가 괜찮아서 이 사료는 제가 그대로 한번 아 조금 바꿨나 내가 조금 바꿨나 아무튼 요 사료 요 사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죠 가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역사사의 저자는 국가직입니다 다음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선상전하께서 옛사사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 학사대부 오경 제자책과 지난 역사사설을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느냐 있으나 도리어 여기 핵심단 우리나라 사실에 대해서는 망연하고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우리나라 역사를 못하니 심히 통탄한 일이다 하 지금하고 별 차이 없죠 여러분 한국사 잘 알죠 시험 보니까 이제 게리직이 내년부터 한국사 시험 안 보고 한능검 대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사 이제 다 꽝입니다 한능검은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리직 선후배들이 나눠질 거예요 한국사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어 그래도 여러분 아는 사람으로 되겠네 다행 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오르면 아니 공무원인데 좀 알아야지 않나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역사의식이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맨날 일본이 독도로 자기네 땅이라도 그냥 입 다물고 있죠 하물며 신라 고려 백제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어 중국과 통교안가당은 범며 한서 송기 당서에 모두 열전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적혀 자세에 실리지 않았다 중략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 여기 핵심 단어 만대 물려주기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겠다 요 단어 요 밑줄 친 거 그쵸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 후대 물려주겠다 물려주겠다 만대 물려주겠다 이거 나오면 삼국사기에요 이 사료 이 사료 정말 잘 나오는 사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지금 쓴 걸 만대 물려주겠다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겠다 이거 삼국사기 기전체 김부식 오케이 그 다음 나와 볼게요 역사서에는 다음같은 서문이 실려있다 부연씨 고씨가 만난 다음 김씨의 신라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은 남북국 여러분 최초로 남북국시대 쓴 거 유득공예 바래고 조선후기 바래고 삼국사기와 바래고에 대한 뭐 어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죠 가 삼국사기는 동명왕의 업적을 신송하기 위해서 만든 영웅서사시 동명왕편 이규모에 안되죠 가 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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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신이기 이 나는 만주지역까지 우리 역사범위 여러분 바래니까 만주지역까지 역사범위 확장했죠 맞네요 나 바래고는 고조섬 고려에 이를까요 아니 고조섬 고려에 이를까요 바래 역사만 정리한거죠 이렇게 통으로 정리한건 도구통감 이겼지 어 틀리네 그래서 답 몇번 밖에 안된다 3번밖에 안된다 아 사료는 좋은데 답은 너무 쉽네요 답은 너무 쉬워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변형문제 한번 들어가도 합시다 어 볼게요 가읍편찬동기와 목적은 방향을 보면 우리나라 십자층들조차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걸 개탄하면서 우리 역사 모른다 개탄한다 어 개탄한다 그리고 첫째 중국문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써야겠다 고기 대응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시 서술해야겠다는거 셋째 어 왕 신하 백성 잘잘못을 가리겠다는거 근데 여기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봉기 지 표 열전으로 구성되었다 봉기하고 열전 나온다 특히 열전 나온다 이거 뭐다 기전체다 기전체 우리나라 역사 몰라서 기전체를 역사에서 만들겠다 삼국사기지 그러면 기전체 열전 나왔다 그럼 뭐다 이거 삼국사기야 그 다음 나는 서문에 군고 신고 지리고 직관고 의장고 물상고 국어고 국서고 그 다음 속국고 등 9개분 구성되어 있대요 와 뭐야 모르겠는데 괜찮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왕 무왕 문왕 선왕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정왕 관왕 필요없고 선왕 그치 고문무성선에 그 다음 맨 마지막 애왕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고왕 무왕 문왕 특히 고왕 문왕 문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들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래왕입니다 바래 바래 역사 그러니까 바래고지 바래 역사에서 적은 거니까 바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사료 어렵다 사료 어렵죠 다시요 봉기 지표 열전 나오면 기전체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잘 몰라서 쓰겠다 그럼 뭐다 이거 삼국사기 그리고 고문무성선에서 고왕 무왕 문왕이 있으니까 이건 바래 역사인데 바래고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럼 설명 옳은 것 가 삼국사기는 기자조선 만 신라 전통력이 각목법 여러분 각목법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 동사각목입니다 어 기전체 맞지 기전체 맞아 어 근데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한 것은 삼국 유사 여기는 상대 중대 하대죠 여기 틀리네 요건 삼국 유사에요 틀려 틀려 나는 바래고는 만주지역까지 우리 역사 범위를 확장했다 어 맞죠 아까 했던 그대로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 역사에 이렇게 체계적 동국통강 안되지 답은 몇 번밖에 안된다 답은 3번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변형 문제는 역시 여러분 사료가 어렵네요 자료가 어렵네 내가 자료를 좀 어렵게 냈지만 어렵네 어렵네 만약에 변형 문제부터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문제 틀릴 가능성이 크죠 크죠 그니까 틀렸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아 핵심 단어가 뭐였지 왜 내가 이 핵심 단어를 놓쳤지 어 우리가 역사 제대로 모른다 본기 지표 열전 아 이거 삼국사기구나 고왕부왕 문항 나오구나 아 이거 바래고구나 이렇게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나오고 어려운 사료 어려운 자료 나와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0번 보죠 마지막 10번까지 하고 여러분 쉬었다가 이제 11번부터 가겠습니다 왜 이거 거의 20문제 푸는 거니까 9까지 풀고 변형 풀니까 어때요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 좋은데 나는 어 그 주제 가지고 어려운 사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오해로 좀 부족하지 않아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글 책 책이래 책 보도록 하죠 토지를 겸병한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매를 못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러 가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를 세워지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여기 나오네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서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돼 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대 한전론이네 한전론 그쵸 어 근데 이게 하기 전에 소유한거는 인정해 주제 뭐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하고 나서는 제한된 면적 이상을 하면 안된다 요겁니다 어 그럼 균중하게 되게 되네 이거 뭡니까 이거 박지원의 한전론이야 박지원의 한전론입니다 박지원의 초과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초과된 땅을 어떻게 돼 소유할 수 없다 어 제한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다 박지원 박지원 한전론 그럼 박지원 암기티 과한열 과한열 관옹소초 한전론 아 한민명전의 열하일기 한민명전의가 들어갔는데 한전론에 그러면 열하일기 나오네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쵸 요거 사료가 어렵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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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만약에 이익일 경우 여러분 만약에 이익이면 영업전이 나와야 돼 영업전 없죠 제한된 면적을 초과한다 이거 나오면 아 이거 누구구나 박지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어 이거 한전론 박지원의 한전론은 제한된 면적을 초과할 수 못하게 하는 거고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전 주는 거예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영업전을 주는 겁니다 이익하고 박지원하고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변형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문제 어 사료는 똑같아요 워낙 이 사료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핵심 산업 요거죠 토지를 소유를 제한하는 범 그렇죠 제한된 면적을 초과 요거 단어 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박지원이다 꼭 명심해야 돼 제한된 면적을 초과 이 사료는 너무 중요한 사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그럼 박지원입니다 그럼 박지원으로 볼게요 북학위 박재가 패전론 이익 양반전 호질 이게 박지원이네 마을 단위로 공동경제 분배 정약용 여전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요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어 스포 문제도 아주 좋습니다 변형문제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똑한 모의사 1강 해왔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모의사 1회 중에서 우리 10번까지 풀었어요 10번까지 어때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괜찮다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변형해서 문제 푸는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기출도 보고 변형도 보고 어차피 한국사 문제 여러분 기출에 나와요 기출에서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빼고 그래서 어려운 지금 자료나 사료 같은거 적응하는 능력 좀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고요 여러분 우리 11번부터 다시 2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서 2강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